제 채널에 다시 돌아올게요.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부산세계방람회가 부산에서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를 개최한 7번째 국가입니다. 제 고향인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는데요.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의 힘을 가진 대한민국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2030 부산세계방람회의 이치를 위해 저희 방탄소년단이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. 부산세계방람회의 이치뿐만 아니라 저희 방탄소년단 그리고 파이브는 대중문화를 그룹한 대한민국 문화의 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. 경제문화올림픽이라고도 불리는 정도로 전세계가 관심있게 지켜보는 글로벌축제 세계방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홍보대사로 열심히 뛰겠습니다. 저희가 세계방람회의 이치를 위한 여름을 여러분과 함께하기로 한 만큼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데요. 부산교체를 기원하는 공연도 준비하고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까 기대해주세요.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방탄소년단도 책임감을 갖고 부산에서 세계방람회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2030 부산세계방람회의 이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부산소년단의 홍보대사 활동도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2030 부산세계방람회의 홍보대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